문자로 지금 많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013-3366-8188 지금 바로 문자 주십시오.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저희가 쏙쏙 뽑아낸 종목들 77초 안에 시작할게요. 네, 먼저 롯데쇼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을 이분이 21만 7,500원에 36%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20만 8천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 자체가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동빈 회장이 지금 출소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들썩거렸습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 상황을 조금 보이고 있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변화가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가려야 될 것 같고 대신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뉴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으로 오늘 이 종목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기르기 부르셔야 돼요. 이분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4만 2,500원에 보유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종목군을 우리 새빨간 투자 시간에서도 4만 5백원 여기에서 공략을 해서 지금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계속 문의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포인트가 바로 4만 3천 원대 포인트였습니다. 그 자리 밑으로는 사실 삼성전자가 중장기적 관점에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흘러내렸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과는 조금 엮여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증금까지 받으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다 발생을 했던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힘을 조금 잃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다만 우리가 조금 더욱더 홀딩하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업황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내년 3월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바닥꽃역에 대한 이런 4만 원대 가격대는 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일까요? 보유, 보유.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 4만 원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저렴할 수 있는 가격대다. 그래서 조금 힘들시겠지만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초가 굉장히 빠르네요. 이제 4만 2천 원대에 이분은 그나마 다행히 4만 원 후반대 매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두 종목 봤는데 그럼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네, 그렇죠.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4만 원 후반대 후반도 일단은 이를 꽉 물으시고 조금만 한 번 더 버텨보십시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를 이물이 이제 3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3만 1,900 원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종목을 조금 선택을 좀 잘못한 케이스예요. 앞서서 우리가 주가가 크게 빠졌던 이유가 바로 검찰 조사, 압수수색 건 관련으로 주가 한 번 빠졌고요. 다음에 한 번 또 출렁거렸던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이 기업이 납품, 수주를 받지 못했다는 뉴스로 또다시 주가 한 번 빠졌거든요. 낙찰해서 밀렸다는 거였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상승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연결이 많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소강 상황을 버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종목군은 횡보성이 상당히 많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시고 어차피 지금 3만 2천 원의 본전이잖아요. 지금 자리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위험도가 낮은 종목군으로 갈아타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조금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종목 선택이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77초 안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자 메시지가 쭉 올라오고 있군요. 도움이 필요해요. 신흥, SEC, 태연건설, SPG, 넵에 쓰신 소재 손절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종목군들이 보면 다들 조금 고막고막해요,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고 혹시나 조금은 대영주라든지 우령주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차피 문자는 무료거든요. 엔티만 무료입니다. 지금 빨리 문자 주셔서 대영주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많이 올라와요, 문자가. 그러면 1심바이오부터 같이 볼까요? 1심바이오, 네, 선택됐습니다. 1심바이오가 지금 손실이 조금 크신 것 같습니다. 3,150원에 현재 30%를 지금 보여계시는데 거의 반토막을 입은. 지금 주가가 거의 1,965원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고. 앞자리가 두 번이라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조금 보시는 분 같아요. 보면 3,165원 자체가 여기에서 앞에서 큰 언덕들이 발생하고 여기에 박석권을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대신 이 자리에 제대로 물려가지고 지금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팔기는 아까운 가격대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뭐가 있냐면 이 기업이 동결건조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한 그 동결건조기가 언제 쓰이냐면 바이오 시밀러를 옮길 때, 운반할 때 그 동결건조기에 넣어서 운반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원래 납품을 하던 기업이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한 지금 자리 자체에서는 시청자님이 여기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세요. 지금은 너무 크게 손실을 보셨어. 여기에서는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지금 손실 자체를 감내를 하고 조금은 인구의 시간을 조금 거치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심바이오 5894님, 저희 힘든 와중에도 문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꼭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3,100원에서 지금 1,900원까지 올라온 상황 저희 전해드렸고요. 이상로 전문가님 꼭 부탁드립니다. 크루셜텍 나오고요. 신흥 SEC, 롯데관광, 셀바스 헬스케어. 꼭 부탁하시는 분, 크루셜텍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크루셜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0원에 매수, 비중은 지금 그렇게 작성해 주지 않았고요. 지금 현태가가 어떤가요? 아이고야, 이번에는 3번 바뀌었네, 앞자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헛웃음이에요. 사실 그만큼 허탈하죠, 사실. 실질적으로 크루셜텍으로 우리가 손실 보신 분들이 은근히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셜텍이 상당히 빵빵한 기업이거든요, 사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S전자에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 기업이 슈프리마라는 기업과 조금 비교되는 것이 슈프리마는 사무실에, 그러니까 한 사무실당 한 개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현관에 한 개고. 대신에 이거는 BTP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지문인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 명당 한 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객단가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 자체는 오히려 흘러내렸는데 왜 흘러내렸느냐. 얘네들이 중국 쪽에 외도를 조금 했어요. 중국 쪽에 외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S전자에 대한 뭐랄까 괘씸죄 이런 부분도 조금은 주가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조금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런 안 다음에 지금 주가는 바닷권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서는 과정인데 중국에 대한 매출 자체도 원활하게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부진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일본으로 잠깐만 좀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40% 정도가 넘어간다. 그러시면 일단은 절반은 무조건 파세요. 지금 자연에서라도. 일단은 끊어야 됩니다. 끊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비중이 20% 미만이다.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무조건 들어가세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가가 이거는 그냥 한 번만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 반등 타이밍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가격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앞에 익명병약과 붙었었기 때문에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홀딩에 대한 의견 그리고 비중이 40% 넘는다. 그리고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그래도 웃는 편이거든요. 힘들려고.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인 손실의 상황을 보면 웃을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게 문득문득 느껴지게 됩니다. 많이들 힘내시고요. 자 문자 계속 볼게요. 수고하십니다. 이마트, 지트리 비엔티, 그리고 롯데관광, 셀바세스케어 위로 좀 올라갈까요? 지금 새로 올라온 게? CJ제재들부터 볼까요? 주사님 브라쿠어, 한샘, 제이준 코스메틱, 유진로보, PSK, 올렉스, 호텔실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대북주 진단들입니다. 한국합원, JYP 어제 매수했습니다. 서울옥션 12,000원에 20% 꼭 봐주세요. 한 개는 우리 예리맹크 님이 한 개 골라주시죠. 한샘이 아까 두 번 올라왔어요. 괜찮을까요? 한 번 같이 보시죠. 일단 여기 볼게요. 그러면 5만 5천 원에 비중 20%래요. 1차 매도가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오늘 이 본분 오늘 한 번 또 점검해드리네. 아니 우리 예리맹크 님이 확실하게 방송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딱 그 종목 중에서 딱 수익 본 종목만을 골라대는 것 자체가. 그래도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5133 님은요. 일단은 이분이 5만 5천 원에 사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고자 해요. 일단은 이익 실현하고. 이 한샘 같은 경우에 조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한샘 그리고 현대리바트 이런 기업들이 언제 가장 많이 올랐냐면 주가를 크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크게 놓으면 2014년부터 2013년, 2014년부터 주가가 갑작스럽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34만 7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결국에는 이케아라는 거에 좀 더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에 드론이 많이 할 때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구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같이 올랐다는 거고 주가는 왜 빠졌느냐. 본격적으로 이케아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파이 안에서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한샘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죠.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반등은 결국에는 급락 후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조금 보셔야 돼요. 저는 5만 5천 원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현재 6만 원대 조금 넘었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끊어주시고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에서 들어가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앞에 있는 음봉 자체를 다 해보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에 대한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나쁘지 않았네요. 5만 5천 원의 매수 지금 6만 원대 한번 실현하고 가자.